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여기서 튕겨가지고 보였죠? 일단 보였죠? 마지막 한 발 일단 수워요 보였죠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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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앱이 꽉 칠때까지 사련님 어서오세요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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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무섭 무섭 무섭무섭 아 흩흫 좀 늦게 열어자 아 이러면 안 되지? 몸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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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.. 어 자 지금이에요 미치는 태도 좀 터져라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니 안돼 오케이 씨 아문데 안되면 어서오세요 아따 자 짜장만 하고 쟤는 두방이지 네 안녕하세요 어 아 여기 파워 많이 떨어지게 떨어지는구나 총이 똑같은게 아니에요 잘보면 황금색이죠 예 리컨 아 음 음 두개 올리고 어 Ov 음 은신도 백이 아니구나 네 은신은 꼭 백 찍을 필요 없으니까 내 스닉 버블헤드를 먹었나? 흥정 흥정을 좀 찍고요 의약도 하나 찍고 야아 정말 많다 흐흐흐 흑 자 어 은신 10점 10점 증가 하네 자 은신펜멘터리를 받지 않죠 이거를 자 이걸 하죠 그러면 은신 100일걸? 은신 덮여 그죠? 나 근데 은신, 은신 저거 먹지 않았나 모르겠네 이제 은신 질조로 찍었기 때문에 저장하고 아 이거 이거 얘 이건 안돼 뭐야 얘 바로 앞에 있었잖아 은신 질조든가 애들 나 뭐를 하거든 아 왜왜왜잠깐잠깐 어어 주의야 주의야 대신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야야야야야 왜왜왜왜 이쪽으로 올라가 와이 와이왜 와이 자 그래도 주의야 저 지금 산발이 이제 막 발통을 굴려가면 막 이쪽으로 오고 오고 있는거 같은데 자 일단 AP를 채워야되요 어 됐다 자 은신 질조가 이제 있으니까요 네 소리때문에 들킬 일은 없죠 지금 쟤 지금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거 같은데 일단 AP 꽉 채우고 한방에 가자 자 링컨으로 지금 뭔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있어 아 약분 효과가 다 됐잖아 자 Z는 아직 효과가 있는거지 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하아 자 은신 공격 자 쟤 쟤 쟤 뭘 쓰는거야 저렇게 야 야 씨 은신 질조 있으니까 너무 이제 이제 엄청 큰해질거에요 은신 질조를 이제 찍었으니까 아이 빨리 죽어라 좀 아이 빨리 죽어라 좀 예 저쪽에도 하나 더 있어요 성발이 지금 어이 미자를 어디다 쏘냐 저기 뭔가 있는거 같은데? 자 막방 막방 아이 왜이렇게 느리게 내려가 야야야야야 아이씨 하루종일 가라 트트트트트라따 트트트트라따 아우 아 저기 뭔가 불이 있구냐 어 뭐야 연기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왜 껴안고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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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있지 여기 군무 군무다 아닌가 자 자 자 에이피 꽉 채우고요 야 에이피가 진짜 나 레벨 24지 지금 23이네 아직도 5가 남았네 저승사사의 질조를 찍을래 아이씨 아이씨 너 많이 남았군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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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이 아까워 ?.. 사이 나무 맞았어 아 나 나무 사이를 이미 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무 맞았어 아 이번엔 나무 맞았네? 야 재개라 야 지대로 좀 맞아봐 왜 그래? 어? 올라가서 저격해야겠네? 어어? 아이아야야 아니 뭐야 쟤 통과하는데 그냥 소 야 쟤 버그인가? 콕 통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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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이아앗 아이아앗 원래? 저런 버그가? 그니까 아아 어이 어이 뭐하셔? 아 이분도 이거 이 샵으로 좀 치쳐야 되나? 아 여기 근접 무기는 또 왔네 어? 사라졌어 윽 으으으아 사브로 패니까 맞는군요 에이 뭐 쇠도 못먹겠는거 했지마 괜찮아요 이건 뭐지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리버있어요? 이 리버있어요 리버? 뭐 던지는건 리버밖에 없죠 자 AP를 좀 채우고 리버x3 자 Z 하나 먹자 Z는 그나마 좀 많아서 다행이야 사이코가 정말 없어서 그렇지 자 제가 꽉 찼다고 해서 꽉 찬게 아니에요 여의분이 지금 Z를 먹어가지고 계속 차고 있죠 260까지 살거야 252 264 야 어딨어 어어 일단 발광공으로부터 target selected back system off 오케이 어 바로 바로 앞에 앞에까지 왔어 빨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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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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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 야야 다 불구야 크 네 닿았어 이겼어 빨빨리 빨리 쳐라x2 도망가x2 와 나 저 에이 배트 상태에서 맞았는데 지금 도망가x2 오오 빨발빨리 치명타 7 한 방 더 아 세 방이죠 세 방이죠 저 지금 뭔가 끌려오듯이 한 방 더 마지막 사퇴 힘들다 힘들어 아 아 그러게 의문사 아 하 흐허허허허허허허 음사람하고 하니까 이상하네 넘나 찰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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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변서해 외부 변서인가봐요 변서도 왜 이렇게 재래식이야 네 원래 여기가 정문이죠 여기 얘들 으쩌 아이씨 에이씨 뭐라 가는 길 없나 요것도 개빡그릇 개도 키웠나 본데 개는 못 봤는데 아 여기서 돌아다니는 펑갈매다 여기서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개들 개네들이 이 군부대에서 나온 애들 아닌가 저 맨 처음에 맨 처음 있는 뭐야 그쪽에 개 있었잖아 개밖으로 있는거 보니까 그런거 같기도 한데 요기는 막사인거 같구요 개인사물아 야 얜 얼마나 편했을까 자다가 죽은거 같애 자다가 죽은 죽은 죽었으면은 굉장히 편하게 죽은거지 뭐 고통없이 죽었을거 아냐 뭣도 모르고 어 스탯스보이 어 스탯스보이 야 박사가 편하게 되어있는데요 편하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여기 하나둘셋 넷 다섯 살구 여덟 한방에 여덟명씩 사는 거 같은데 저기 이게 스카이 림을 머리핀마다 머리핀마다 내구력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여긴 딱 보니까 어 신문실 같죠? 빛 빛 여기 앉아있으면 빛 겁나 아 여기 앉아있으면 빛 겁나게 쏘고 눈부시네 신문실 같고 여기도 들어갔다 나왔었나 알까? 아 여기 들어갔다 나왔었죠 여기 뭐였었지? 여기도 신문실 였지 여기도 여기도 애를 사는 곳이네요 아이 전도책 주워가긴 해야되는데 귀찮다 뭐야 이거 도끼 어 뭔가 싸움이 쓰네요 얘가 얘를 도끼로 쳤나봐 왜 같은 편 아니야? 여기는 이것도 네 침대도 네개 밖에 없는거 같아서 없는거 보면 좀 지휘관 쪽 애들 것 같은데 그쵸? 좀 넓게 쓰고 있죠 방을 그쵸? 그쵸? 그런거 봐서는 지휘 좀 높은 애들 어 있는 쓰는 애들 같은데 지휘관 애들끼리 뭔가 다툼이 쓰나 보군요 다툼이 쓰나 고통 오우 어? 이게 뭐야? 이게 무기군가? 무기구같은데? 어..잠만..이상은 못다.. 어..무기구같은데..일단.. 먹을건 다 먹었어요 혹시 숨겨져있는..없네.. 맥그놈..맥그놈탄 어..맥그놈탄 좋아..컴베다머 가져다 팔면 되죠 맥그놈탄 여기 맥그놈탄도..예.. 적지않게 애들도 많이 팔고 예..죽기도 많이 죽고 요..그림뒤에 숨겨져있는..예..비밀..비밀..그..금고인데.. 딱 보면 그러죠 여기 그림이나 거울이나 뭐 그런거 쓸거야 핵분열 레버 액션식 장전충 쌍발렵충 일단 수리좀 할까요? 일단 수리좀 할까요? 자 어설트라이플 어어엇 흐.. transparency 슬플라이플도 슬플라이플라이플도 슬플라이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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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단막이 뭐있나 볼까 체프단츠파이 연방주사국에서 우리 쪽 감시 명단에 새로운 요주의 인물을 추구하였습니다. 지양박사 공격적을 배신한 인물입니다. 박사가 타고 있던 상선에서 박사를 옮긴 이후 인국 요원들이 노포크에서 박사 명맹정찰을 진행했습니다. 지양박사는 몇 달 전부터 해군정보부에서 접선생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. 수용소? 아 이름이 연인 수용소네 보고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면책에 대한 대가로 우리 측이 연안에 침몰한 잠수형 관련 정보의 회수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. 아 얘가 망명했구나 항복했구나 지양박사나 반장길 부근에 홈스테이트 호텔 머물고 있습니다. 어 신문보고서 잠수함 승무원 도우주 사냥꾼이 비신문실에서 중국 즉 스파의 잠수장에 생존한 승무원 신문실 비면은 그 빛 엄청나게 때리고 있던데죠? 어 어 아 빛이 아니라 그 침대 위에 있던 앵댄가 아 아 아 아 아 브란즈랑 기록물? 오류구나 양웬 양은 오후에 신문 신문 뒤 과정 중 사망했음 기록을 위해 검시관을 호출하여 사망 원인 자연사임을 확인함 시체는 자연사이라고? 자연사면은 늙어 죽었다는건가? 시체는 현재 아래층 시체보관실 TD-10181 냉동고에 보관중인 현재 아래층에 공간이 부족한바 이번 분기 초에 폐기 절차를 시행해야 할 것이 아 폐기 안됐으면 좋겠는데? 제 제 뭐 그 이빨에서 그 그 그거 지금 빼 빼야되잖아 1학년 어서오세요 아 아 회수하고 파괴하라는게 그 그 그거잖아요 어 사이코 자살한 것 같은데 자세한거 같은데 지금 자 밑에 지하 쪽에 있다고 했죠 저장한번 더 하구요 빨간점이 있는거 보니까 아 다행이네 약한 애들둥이네요 있어요 스팀페이 어 버퍼을 싸이코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자 몰핀 라데엑스 여기도 은근히 라데엑스 많이 쓰는거 같애 혈액패에 멘토스 저 종류별로 하나씩 다 있잖아 거의 라더 왜 그러네 탁 종류별로 하나씩 다 있네 약품이 잠만 어 TD 0181 이거다 양황 양은 남긴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어금 들을 쳐줬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이 있고 거기엔 중국 잠수하는 자포코드가 들어있을것입니다 이 자포코드를 빼낸다 샘메이 샘메이 챙 멜슨은 왜 왜 같이 넣는거야 음 음 뭐지 아 이거 그거 하는거구나 그 시체에 태우는 그 장치군요 오오오오 라덱스 라덱스 하나 더 중복이 안되는구나 어 라디엠션 메탈아모 무게때문에 일단 메탈아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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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의무게때문에 메탈아모 메탈아 메탈아모 메탈아모 메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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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밭 시스템 오프 여기 발견할만한 데가 있나? 쓰레기 더미 쓰레기 덩이에 뭐 아 진짜 애들있네요 일단 넣어봐요 어 탄약상자도 있고 다트 두개 들어가있어 하나 더있어 개모 마이크로퓨전셋 오! 금고다 금고다 금고에 미니에 이랑님 지금 모바일이 잘 안되셨나고 안되시는거군요 그래서 결국은 컴퓨터로 들어오신거 같은데 이거 다 재료죠 목발하나 잠깐만 아 아 아 라더웨이 일단 어 좀 팔고 오세요 아, 이거 그리고 너는 뭘 구매했지? 안들어왔죠? 뭐 이거 하나 팔죠 자 할리의 철물점 얘한테 팔거 되게 많을껏? 일단 소리부터 다 해놓고 다 해놓고 할리야 남았어 어어 얘가 수리기술이 계속 늘어난데요 얘가 수리기술이 아까 피, 피, 16이었나? 맨 처음에 만났을때? 근데 21로 지금 늘어났네? 그런거 같은데 해봅시다 지뢰가 별 소용이 없어요 음 음 어쩔수없어요 자 타냐 어 금속 부품 두개 사고 두개 사고 그리고 슈가감 제트 버프 아웃 제트 버프 아웃 탄약을 좀 더 또 사야될거 같구요 야 야 탁 됐다 탄약으로 뭐 채우는거지 뭐 야 탁 됐다 지금 무게가 많이 나가죠 한번 구두가서 이것저것 놓고오죠 거의 재료만 놓고오면 될거 같애 함 덱 벽 흙 저거 운전자가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었구나 흙 저거 여공 해고 내부를 흙 저거 저거 밀조주 넣어놓고 됐어 됐어 저거는 같이 갈걸요 아마? 어 잠깐만 그건 그렇고 어 마가리드 판자지 펑검에 10개 주면은 자 어 나 지금 10개 넘지 않아? 야생은 20개 필요하 하다고 하겠는데 네 아직은 멀었군요 자 저쪽이에요 자 보조회복구역 저기까지 가야되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이 그치 잠시만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